요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울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구요 2023년부터는 경고등도 기본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이 경고등도 한 가지만 설치해서 안되겠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경고등을 종류별로 설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농약도 살펴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에요 농약 한번 보여주세요 농약 중에서 냄새가 최고 독하다는 농약 위주로 살펴 하고 경고등 설치하고 울타리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